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모든 트럼펫을 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 롱톤, 길게 부는 연습 이것을 해 말아 하고 고민하시죠? 정답은 해야 합니다 하루하루 평생 조금씩 다져나가야 하는 것이 기본 연습입니다 이 롱톤 연습을 무조건 길게 분다고 실력이 느는 건 절대 아닙니다 즉 롱톤, 길게 내가 컨트롤을 하면서 그 음이 정확한가 또 내 감정이 실려서 표현되고 있는가 이것을 알아내는 것이 롱톤 연습입니다 이 트럼펫 연주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좋은 연주를 통해서 남에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 좋은 연주란 정확한 음정에 의한 좋은 소리입니다 그 좋은 소리를 가지고 내 마음의 신호애락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연습이 바로 이 롱톤 연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여섯 개의 음이 있습니다 이 배음에는 일곱 개의 음이 있지만 이제 시프렛을 뺐습니다 도, 솔, 도, 미, 솔, 도 그 사이에 있는 음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음역대가 고음으로 올라가면서 내가 호흡을 어떻게 써야 올바른 소리가 나는지 그 길을 만드는 연습입니다 길이 없으면 가지를 못합니다 그 길을 찾아내는 것은 꾸준한 연습입니다 일단 도, 솔, 도, 미, 솔, 도를 내가 그 음에 대해서 정확한 공기 압력과 즉 바람의 속도, 나의 암부셔 이 자리를 정확히 알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도, 솔, 도, 미, 솔, 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롱톤의 기본 조건 정확한 음정에 의한 좋은 소리 자, 도 갑니다 알AD 알AD 알U 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지금 간단히 4박자씩 불었습니다 이 음역대 소리를 우리는 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안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 악보를 보시면 솔, 도, 미, 솔 악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소리는 직진, 일자로 가야 합니다 일자로 가야 하는데 즉 일자 자 이렇게 일자로 찬란한 소리를 가지고 정확하게 공명되는 소리가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죠 자 힘이 들어간다 즉 내가 바람을 보내면서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죠? 엄청 답답하죠 또는 입을 너무 벌리거나 끝에서 풀어지는 경우 자 호흡이 못 따라가는 경우 그러면 정답은 그 가운데 있는 거죠 자 호흡이 내가 마신 숨이 불안하면 소리는 이렇게 흔들려요 이것을 호흡으로 밀어주면 이렇게 바뀌죠 자 호흡이 들어가는 소리 들립니까? 또는 심이 너무 들어갔을 때 좀 풀어준다 이런 느낌을 가지면 답답하고 꽁한 소리가 또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우스 피스 안으로 내가 바람을 어떻게 집어넣고 입술이 어떻게 떨리느냐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도음으로 직진 자 이건 뭐예요? 여기서 총알을 땅 하고 보내고 호흡만 뒤에서 밀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내가 총알 혓대기를 위해서 소리를 만들어 놓고 잘 가나 못 가나 따라가고 있어요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냅니다 자 팔만 보내주면은 소리가 답답한 소리가 없어집니다 모습만이라도 야아 놔준다 야아 어떻게? 멀리 바람은 저기서 메아리쳐 올 수 있을 정도로 멀리 보내는 느낌으로 바람의 속도는 일정하게 일자로 보낸 다음에 이것이 되면은 음마다 작아지는 연습 자 솔 반드시 작아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데크레센터죠 점점 여리게 그러면 큰 소리하고 작은 소리는 뭐냐 바람의 양이다 양이 많고 적음 바람 소리 들리시죠 이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작아질 때 되게 안 되죠 야아 어떠죠 제이? 제가 고음 연습할 때 말하는 대로 일어서서 이것도 야아 작아지니까 입이 이렇게 작아지죠 그럼 마우스피스 안에서도 어떻게 공기를 빼는 거죠 작아지는 것은 큰 것은 밀어주는 거고 그럼 입이 같이 이렇게 아주 미세한 구멍이지만 작아지면서 호흡을 빼내는 겁니다 작아지면서 호흡을 빼내지 않고 그냥 입만 작아진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음이 올라가거나 다른 음으로 갑니다 다른 음으로 가요 작아지는 거 공기의 양을 빼면서 입술 근형을 작게 한다 요거 재밌어요 저는 재밌을지 모르지만 우리 회원님들은 어렵죠 그 어려운 거 어색한 것을 극복해내야 내 것이 되고 그것이 연습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미 솔 작아지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솔 이렇게 음은 무리를 해서 높이 내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솔까지 미까지 잘 이루어졌을 때 도로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여기가 편할 때 안 편한데 고음 연습을 한다? 그것은 나를 더 망치는 것입니다 잘되는 것을 계속 반복하세요 자 그 다음 악보를 보시면은 크레센더 데크레센더 점점 커졌다가 점점 작아지는 거 우리 연주에 있어서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것은 작은 소리에서 커졌다 큰 소리에서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이것이 감정 표현의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찬하게 커졌다 작아졌다 자 솔하고 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솔 256 5 5 그러믄까지 정확하게 이것이 음이 흔들리면은 계속하는 겁니다 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입과 호흡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도 정확하게 커지는 것 작아지는 것 느껴야 합니다 저기 멀리서 기체가 온다 왔다가 사라지죠 이것을 느껴야 합니다 연습할 때는 내 머리에서는 내 혀와 호흡, 이 귀에서 소리 이런 것을 정확하게 다 체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커졌다 작아지는 연습이 어느 정도 된다 하면 이제는 거기다가 비브라토를 얹습니다 우리는 롱톤이라고 해서 소리를 무조건 길게 뽑는 것이 아닙니다 직진성의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작아지는 연습하고 커졌다 작아졌다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비브라토를 스트레이트를 가다가 뒤에서 작아지면서 넣습니다 여기 미하고 솔이 있죠 자 미 솔 이렇게 비브라토 자 고음이 힘들다 그러시면 어떻게? 낮추시라고 그랬어요 맨 도, 솔, 도, 미, 솔, 도 여기서 찾아서 마음에 드는 음 자신 있는 음으로 자신 있는 음으로 그래서 한 단계씩 올라갑니다 모든 음을 다 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약식상 음을 건너뛰고 하지만은 우의 음이 나면은 그 밑의 음은 반드시 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도약식으로 연습을 하고 시간이 많을 때는 한 음, 한 음 정확히 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도까지 롱톤 연습을 하시고 여기서 끝내면 안됩니다 지금처럼 반드시 저음 저음, 롱톤을 하고 저음의 소리가 정확하고 완벽해야지 고음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 고음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A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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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ymnas이 login 이렇게 저음 연습으로 마무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좋아하는 것 우리 연습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싫어하는 것 그 싫어하는 것이 트럼펫의 가장 중요한 연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추석 연휴도 끝났고 이제 가을이 옵니다 이 가을에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트럼펫의 기본인 롱톤 연습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소리를 마음대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욱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